가자. 여기도 괜찮은데 여긴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 어... 겨울 여기가 무료 캠핑장인데 전기를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차들이 안 나가네 쓸 수 있는 콘센트가 3개인데 오늘 아침까지 캠퍼 3개가 모두 전기를 써서 충전도 못하고 여기는 독일서켓 우리나라 거하고 똑같은 거네 두 가지를 다 쓰는구나 이거를 구비해야겠네 전기도 전기지만 겨울이라고 사용을 못 하겠는 것 같은데 그은 저 캠핑장으로 또 갑시다 무료 캠핑장은 독일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개수가 많은 것 같아 또 갑니다 주유소부터 근처에서 그나마 싼 데를 찾았는데 그때 봤던 데 보다는 비싸네 1.8 유로 1.8 유로에 맛있어 주유아 오겠습니다 이런 건축 양식이 독일 거 같은데 여기 그래도 미용샷이 있고요 오빠 독일은 정말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 빵집 큰데 있대 그래 어느 쪽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느 정도일까 정말 서서진데 다 있지 가던 길 돌려서 여기 빵집? 응 맞아 내가 좋아하는 소금빵 독일 왔는데 그거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베이커리 맞잖아요 맞죠? 그런 거 같아 있겠지 될 거 같은데 아니 동네 조용하니 좋은데? 응 우리는 대도시만 좀 어 러시아는 뭐 그냥 주차를 하기가 편해가지고 왜냐면 무료 개념이 공산국가였어서 공공의 것이다 라는 개념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주차장도 시내에 무료가 많았고 폴란드는 내가 이제 주차하는 법을 알고 발치상국도 그렇고 근데 체코부터 우리가 트램 타고 다니잖아 네 그럼 될 거 같아 응 자 빵 채용합시다 가서 뭔가 되게 큰데? 응 육회빵이잖아 여보 여기 있다 뭔지 모르니까 강으로 이거 챙긴 거 보고 들어가서 무슨 빵을 샀는지 공개 이거를 샀어요? 막 하나에 조금 이거를 먹고 싶어서 이거 하나하고 이런 파이하고 맛있겠다 이 빵하고 이거 뭐야 그냥 페스트리 같은 거 모르겠네 그 다음에 오빠가 원한 소금빵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근데 이게 소금빵 맞아? 이거 심한 이거 아니면 뭐 내일 딴 데 가서 다시 사먹고 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빵 아 만일 거 같기도 하고 만일 거 같기도 하고 먹어봐 한번 음 소금빵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샀는데 만원 그럼 싼 거예요 짠 건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소금빵 소금빵 이거를 내가 언젠가 어디서 먹고 와 너무 맛있다 그래서 사먹었는데 한국에서 하나에 한 4, 5천 원 주고 먹었던 거 같은데 빵에다 소금 좀 뿌리고 왜 이렇게 비싸지는 거야 간단한 생필품 사서 근처 저렴한 캠핑장으로 가볼게 이번에 네 하루에 16유로 에 모든 서비스가 포함이라고 했어 물 전기 그러면 엄청 싼 거야 소금빵 자 레츠고 레츠고 오 리들 생각날 거 같아 한국 가면 응 폴란드부터 애용했었나? 응 맞아요 그래서 폴란드 건 줄 알았는데 독일 회사더라고 응 살 것만 간단하게 사자 자두? 먹고 싶다 1kg에 3유로 저울이 있나 볼게요 그냥 이거 담으면은 계산대에서 해주는 거 아닌가? 응 이거 500g 사과 하나만 사줄게 사과 하나만 사줄게 사과 사과 진짜 빵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좋겠다 우리도 빵을 좋아하는데 여보 이것도 애플파이인데 아까 애플을 이렇게 써놨더라고 뭐 이렇게 아펠? 뭐 이렇게 이게 천원이란 말이야 이거 하나 먹어 당신 좋아할 거 같아 이게 다 3살 하나만 사 볼게 응 여기는 이런 방식이야 이거 문이 안 열려 응 이걸 밀어야 돼 이렇게 그냥 이거 손으로 집어 뭐 어때? 우리 건데 바나나 이게 1500원이라고 1600원 네 확인을 하는 거야 독일은 어 뭐 이 정도면 뭐 자 자두 줘봐 내가 아까 500g이라고 그랬는데 500g은 안되겠는데 대박 거의 2천데 473g 우리 집 상불하 인간저울 구름길 600원 근데 이거는 어깨에다 못 매네 그럼 그거 왜 좋아하는 거 아니야? 99센트냐 1.29냐 1.29 이게 1.29냐 1.29 1.29 이게 1.69냐 오빠 유럽은 강불만 나지 않아요 외식 물가는 비싼데 생활 물가는 지금보다 쌌어 지금 많이 오른 거래 물가가 재밌다 그치? 독일 전통주도 사야 되는데 9.99인데 병값이 9.99 같은데 이거? 사랑 고민하게 만드는데 여보 제안을 하겠어 3.99 당신이 왠지 이걸 사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나 이거 이 색깔을 많이 사면 먹어보고 싶어 이걸 사는 대신 난 저걸 한 병 사는 걸로 뭐야 벌써 집었어? 빠른데?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고 진짜 가자 아까 우리가 있었던 무료 캠핑가 하겐이라는 마을이고 거기서 땅 사고 장보고 여기 마을 이름은 내가 모르겠어 여기 캠핑카도 와 여기 집 주인인 캠핑가 나와요 뭐 이런 전원주택에 살면 저만한 거 사면 되는데 우리는 주차장에 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치 전원주택 살면 저렇게 큰 강아지 키울 수 있죠 여기가 아닌 거 같은데요 있어 봐 여기 또 여기? 여기? 네 옆에 있는 거 네 네, 뒤로 가고 네 여기? 여기 안에 가고 싶어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여기가 다 새해 놓는 집이더라고. 여기, 여기. 닭이 엄청나게 오라다. 아니, 난 진짜 인터넷이 왜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여기 와이파이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 들어오신데 오늘? 그러면서 본인 와이파이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아, 진짜? 방송 없으실 텐데 고맙다. 어,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라도 드려야겠어. 와, 눈 되게 예쁘다. 근데 촬영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 들어가서 못 찍을 수도 있고. 내가 영어 독일 집이야. 오늘 이사 들어오신다는데 안에 들어와서 하라고 하시더라고. 응. 저분이 지금 오케이 하자. 오케이. 아,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오, 이게. 오케이. 오케이. 코리아의 인스턴트 누들. 인스턴트 누들. 물이랑 액수? 네. 오케이. 첫 번째. 이 말을 overlays Enjoy. 너무 잘 느낌 Hallo. собственно一 invited 거기서 또Gu Boden과 잘venWAN School 네 agreeing하고 있어. 정말 놀아 놀다. 네. utz과 같이 woně Goodbye. 둘이 딱 10% 네. 당연히. 너는 그냥 그냥 여기고 있네. ißt 네. 네가 Möglich 오신 Safad loc, waiter Time para에 넣으려 쓰게". 나이씨 네. 좋아. 되게 좋아. 네.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걷는 길을 가면 아주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완전 편안합니다. 아직 안가워요. 좋네요. 원 룩. 푸르. 아유, 컴배. 예, 오케이. 안녕. 안녕. 독일의 마지막은 마음이 따뜻한 분과 그냥 집들이 싸우고 있을까요? 섭섭했던 독일에 대한 감정이 싹 녹아버렸네. 어저께 여기서 막 불이 보여졌는데 저분이 이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 15% 업로드 됐어. 응. 저기 우리 닭을 좀 한 마리 보러 가보자. 와, 난 저렇게 심차게 웃는다. 할로어. 저분이 닭 하는 거 같아. 귀여워. 안녕. 안녕. 나가래. 쟤 나가라는 거 같아. 나가? 나가? 아, 이게 지금 내가 다른 집 마당에 들어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쟤 지금 나가래. 그러니까. 모호한 경계를 넘었네. 주인 분과 지금 인사를 했는데 아주 친절하시네. 건너집 다 키우는 부부. 오늘 이사 온 아주머니 두 분. 감사합니다. 마지막 독일을 따뜻하게. 업로드 기다리는 중. 갑자기 보다폰 인터넷이 안 되고 보다폰 말고 딴 거도 사야지. 너무 느려. 그냥 가야겠어. 안 돼. 어떻게 독일에서 처음으로 업로드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네. 아암스테레단 가서 올려야겠어. 아이고. 좀 있음 저녁이야. 업로드하다가 습관을 다 썼네. 그냥 나 아암스테레단으로 바로 갈래. 그럽시다. 46% 독일이 뭐 좋은 점도 많지만 나 다른데 갈래. 하하하. 빠이. 빠이. 아우 피더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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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피더젠. 안녕 독일. 갈 거야 날. 이게 될 것 같아. 말이다. 하하하. 해. 저렇게 좋아. 저러고. 오. 좋아. 킹파트해하니까. 심적​ 참어뤘. 저러기 선. 저까지. 어디까지. 마지막 보석파도 한시간정도 가면 안 쓰는거야? 한시간정도 가면 안쓰러워 한시간정도 가면 안쓰러워 한시간정도 가면 안쓰러워 한시간정도 가면 안쓰러워 한시간정도 가면 안쓰러워